아, 맛있겠어요. 이거 몇 분 된 거야? 애들 사는 집이라 그냥 장난감에 그냥 애기용품에 잘잠네. 이뻐? 네. 이거 내 커피야? 응. 입 안 시켜 flaps 외국을 싹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다르네 아이는 beg생 지켜주는 고생을 할때 이게 맛있다고? 이정계커피 이게 맛있다고? 이정계커피 이게 맛있어요 이다 이게 맛있어 이게 맛있어 이게 진짜 맛있다 이게 그래도 맛있어 이게 음 향도 좋다 음 향 좋네 갈대된 둘이 같이 섞어서 줘야 되는데 곱게 가봐야? 나 잘 모르니까 너가 알아서 해줘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혜준히 드자 응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완전히 곱게는 안 갈아졌네. 그래도 이거 냄비 이상 없어? 굴목식당인가? 웬 굴목식당? 그래? 웬 굴목식당? 아, 커피 얻었다. 커피 얻었다. 커피 얻었다. 뭐야, 식기세참기 샀어? 아, 좋다. 나도 이사 가면 식기세참기 사야지. 아, 근데 난 설거지하는 게 재밌어가지고. 넌, 넌 애기가 많으니까. 한 번 설거지할 때 많이 필요하잖아. 그래도 좋긴 좋겠당해. 이거 동그란 것도 예쁘다. 나도 이런 거 사려고 했었는데. 어, 앞뒤로 쓸 수 있는 거구나? 응, 앞뒤로. 이것도 예쁘다. 이게, 그니까. 이거 얼마야? 몰라. 몰라? 몰라? 잊어버려. 아, 예쁘다. 상마. 컵 하나 샀는데? 뭐야? 싸네. 뭐? 어떤 거라고? 이거 아주버님 주신 거라고. 경찰서. 경찰서. 경찰서에서 이게 나와? 나오나봐? 교육했나보네. 교육언서. 헐. 예쁘다잉. 얘는 반, 넣으면 불이 반짝거려. 응, 넣으면 불이 반짝거려? 커피하면 넣으면 불까? 약 달을 수도 있어? 안 반짝거려. 응, 약이 달았나 봐. 약이 빠뜨로 달았나 봐. 오래된다고, 오래되네. 어? 엄마. 48원? 응. 이것도 예쁘다. 응. 이게 귀엽다잉. 응. 짠. 깨끗하네. 이건 뭐야. 이거 옛날부터 버려야 되네. 이것도 예쁘다. 안 반짝거려. 되게 웃기다. 경찰에서 이거 주는 거. 응. 처음 봤어. 한 번? 네. 찌말드려. 왜 안 빠져? 어이씨. 깝짝이야. 세게 났나 봐. 콜. 튀겨나봐. 이거 마스크. 막창이야? 응, 막창이지. 대박. 맛있겠다. 맛있겠다, 진짜. 두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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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부. 마지막으로 모자. 포도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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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찍어먹어 이거 된장소스 아니야? 된장소스 된장소스 막창 포도룩 맛있다 마늘에 얹어서 그리고 저리 밥 먹을래? 줄어들 잘 먹어야지 안먹는다고 맛있잖아 험험험험... 이거는 안 먹는데 대기atte 안 쳤으면 말아야지 미안한데 테이블 좀 치지 말아주세요 안 쳤어요 카메라가 흔들거려요 맛있어 만창은 맛있는데 만창 먹는데 삼키기 힘들어요 좀 줄기지 씹는 맛에 먹는경 마늘 1장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다 당연히 마늘도 잘 먹는다 진짜 네 아니 안 매워? 저 양파 예전에 그 뭐냐 짜장면 이쪽에 가서 이쪽으로 이거 누군의 김장 김치야? 그치 이거 맛있다? 네 겁나 맛있어요 혜지 겁나 맛있어요 진짜?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 항상 이 김치 때문에 맨날 먹고 싶어서 이거 생각나서 맨날 밥만 먹게 돼요 아 진짜요? 네 밥만 생각나요 최고인데 이거 생각나면 아 진짜요? 진심이야? 아 진짜? 고마워 생채도 먹고 싶은데 응 요거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생채를 못 먹겠어요 아 진짜? 엄마가 한 건데 공자야 너 그러지? 내가 엄마가 한 줄 알았는데 이 김치 그전에 이모가 했다고 생각했어 맛있어? 정연아 맛있어? 응 마늘이 정연아 엄마 요리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? 생각을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냐? 같은 생각 탑3 엄마 요리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 사가지 오므라이스 응 그게 3등이야? 또 음 갈비 짜장면 짜장면도 해줬어? 떡볶이 아 3가지만 얘기해놨잖아 또 반칙이야 엄마가 좋아? 아빠가 좋아? 그거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 아냐고 그거요? 응 요리는 애들은 다 좋아해요 음 아닌데 정연이 생각을 물어보잖아 정연이요? 응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오빠 이님도 없다고 생각해 아니 여기 없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얘기해도 돼 왜요? 소정이요 아니 엄마랑 아빠 중에 물어봤잖아 그중에선 없어요 난 소정이가 제일 좋아해 그래? 우리가 소정이가 최고야 오빠네 야 그럼 소요리가 응? 섭섭해야잖아 아닌데 소요리는 어차피 저 안좋아하고 엄마 좋아해요 엄마 꼼딱지에요 너 안좋아해? 뭐야 아니야 소요리도 너 좋아해 걔가 저 맨날 까불어요 오빠가 좋으니까 그런거지 그래서 싫어요 오빠가 좋으니까 그런거지 그렇다고 까불 리가 있어요? 그럼 까불으면 아니 좋으면 까불어 너 먹고 1시 나가야 되는 거 알지? 응? 지금 12시 반 35분이야 아 어제 저기 복수동에 달달 모드레라고 빵집이 있어 응 빵을 되게 시식코너를 되게 많이 해놔 빵도 되게 큼직큼직하게 썰어놓고 맛없는 빵만 시식코너를 하는게 아니라 되게 맛있는 빵도 먹고 햄도 막 크게 잘라 놓고 해서 되게 좋거든 거기 가서 빵 한 얼마까지 해가지고 와서 먹었지 빵 먹었어 저는 차가워먹었어 자니까 조용하네 아 멋있네 짠 짠 커피 맛있다잼 배 색깔이 왜이래? 꿀 들어가서 그래? 응 꿀 들어간 배는 첨보네 꿀사과는 봤어도 꼬박 맛있어 맛있다